가보겠습니다 방안 밴딩 과연 색깔 기똥찬 색깔로 왔으면 좋겠네 색깔이 오토가 아니길 어 C가 C가 오토네요 퍼스트 마이크 커버 오오 가봐 가봐 평화토 커버 스티즌 아이차 이거는 빼놓고자 C가 또 소소하니깐 아 배즈 또 오토네요 LA 카눈? 카룬이라도 아 카룬 오 오토 요거는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평오토인데 얘 얘 오토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요거는 얘 치고 카룬 축하됩니다 카룬 이제 새 오토가 하나 나오겠죠 적어도 스펙트라에서 못 본 골드가 나오려나 이 색깔이 안 보이는데 오토라 이거 다행이죠 리플 499 갈라시아 마지막 팩에 이제 오토가 있겠네요 톰슨 폴 카분 마지막 팩 여기서 이제 색깔이 떠져야 되는데 외발 외발 좋은 색깔 하나 어? 리플 오토인가? 아니 생뚱맞은 오토인가? 모탑 고밀 이게 오토인데 몬데시 아 라울몬데시 루키 리플 오토 네요 499 원정 246 요렇게 나왔습니다 오 으 записывайтес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